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조지아주 텅키 글로벌 리얼티라는 부동산 전문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부동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서 김효진 미국 부동산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을 출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부동산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미국 부동산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미국 부동산에 대한 정보 책을 한국에 출판할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제가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에 오고 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접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한국에 거주하시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실제 투자자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최근에 미국 부동산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미국 부동산에 대한 전통적 핵심 원리를 다룬 책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리고 서점에서도 미국 부동산에 관한 책을 한번 찾아봤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다룬 그런 미국 부동산에 관한 서적이 없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속성 자체는 각 나라별로 거의 다 똑같지만 어떤 세금적인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제도에 따라서 그 각국에 대한 부동산 투자 전략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미국 부동산에 관한 핵심 원리가 일단은 심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경우 시도 과정, 보유 과정, 그 다음 매각 과정, 그 다음에 심지어는 출구 전략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책은 동량을 기초로 한 그런 책들이 없었길래 그럼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다룬 책을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바이블같이 진짜 기초로 하나 더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책에 쓴 목적이랄까요? 이게 한국인들이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정보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한국의 부자들도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저변 확대의 목적인지 어떤 목적인가요? 두 가지 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한국 거주자가 국제 투자자로서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다른 분야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국가에 대한 투자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사실은 정보도 알아야 되고 좀 더 세밀한 부분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의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시야를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어떤 특수 목적으로 한 투자라 할지라도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도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가님한테 미국 부동산 투자를 의뢰하는 상담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제가 현재까지 이런 국제 투자자분들 특히 한국, 미국 부동산 투자자분들하고 경험을 해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일단은 미래에 더 나은 수익성이라든지 그리고 자녀의 교육, 그 다음에 향후 은퇴 후 이민의 목적 그런 거를 두고 먼저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투자에 대한 수익성은 더 있으나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정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세금 혜택 부분 그리고 달러를 벌 수 있는 미래 가치 지향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작가님께서 약간 체감하시는 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의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 상승에 중점을 둔 자본이익이 선호되는 그런 투자라고 얘기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거기에 더해서 좋은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은 자본이익 미국은 현금으로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세금 제도, 금융 제도 이 부분이 또 한국과 미국이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죠. 작가님이 책에서 써주신 거 보니까 21년 동안 1300채 이상이죠? 1300채 이상. 그렇게 많은 부동산 거래하시면서 느끼신 거 생각 드시는 게 있으셨나요? 그렇죠. 제가 21년 동안 1300채 이상의 거래를 통해서 알게 된 공통점. 거기에는 미국 내국인들의 투자자, 그리고 미국인들 중에서도 부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제 투자자들 이런 부분에서 느낀 거는 한 투자자가 부동산 하나만을 소유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는 수동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한 명의 투자자가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통해서 또 다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부동산에 재투자하고 또 재투자하고 그것이 반복된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금 인센티브를 많이 활용해서 증식된 자산을 잘 지킨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돈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부분이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거는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돈을 벌고 쓰는 그런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안했었을 때 연 인플레이션율이 2%다 또는 3%다 그러면 우리는 해마다 돈의 가치가 2%, 3%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돈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로 계산해서 보통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자산 가치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미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그 자산의 가치 상승보다는 그래도 수익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보고 현금 흐름에 좀 집중한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오르기 오르는 거죠. 미국의 부동산도. 아 그럼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뭐 우리나라처럼 갭 투자를 한다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난 현금 흐름에 중시하고 그 자산 가치 상승,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올라가는 걸 기대한다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네. 그게 있는데 보통 그렇다고 해서 투자라는 게 단기 투자, 장기 투자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한국처럼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단기적인 자본이익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는 장기 투자로 현금 흐름을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작가님께서는 부동산에 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상당히 많겠죠. 우리가 이미 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있는 시기에는 돈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부동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전략이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가 또 부동산 투자잖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투자를 얘기할 때는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주식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다를 수 있고 그러나 부동산의 매력은 이러한 현금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땅이 있고 땅 위에 부착된 여러 가지 부속물들 자체가 우리가 부동산으로 정의할 때에는 사실은 부동의 자산이지만 또 소멸, 불멸할 수 없는 그런 자산이다 보니 상당히 안전 자산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유형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고 또한 유형 자산이다 보니까 쉽게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대출을 활용하여서 이런 개선을 통해서 자산 가치도 높일 수 있고 현금으로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각국에 따라서 틀리지만 각국에 맞는 세금 혜택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다른 어떠한 투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기 투자로 갔었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인 자산이라고들 생각을 하시죠.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부동산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머리 깊숙이에는 불폐신화가 좀 있거든요. 뭐 이제 좀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믿음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데 미국인도 약간 부동산의 생각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미국인들도 그래요. 미국인들도 설문조사를 한 통계 자료를 봤는데 거기서도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 투자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게 정기예금. 의외죠. 그래서 그런 순위에서 불폐신화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회복 확장 공급가인 침체 회복 확장 공급가인 침체 이런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게 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나 어느 시기에 가격이 좀 더 내려간다 할지라도 인플레이션이 있는 어느 시기에는 내려간 것만큼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연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했을 때에는 어차피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장기 투자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작가님이 이제 21년 동안 하셨으면 2008년에 서브프라임 위기 때도 부동산업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미국이. 저도 난생 처음 겪어봤던 그런 금융 위기였는데 그때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어떤 문제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서브프라임의 융자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에는 공국 가잉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나 공국은 많고 이러한 융자 자체가 또 그러한 공국을 야기시켰고 그러면서 리만 브라더스가 붕괴되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게 또 오래 지속된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또 지금이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그런 시장의 변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그때 이제 거의 폭락을 했잖아요. 지금 그 가격, 그 당시에 고점을 다 회복한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서프라인드 붕괴가 됐고 마지막 바닥을 쳤었을 때가 2012년 말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해서 확장기로 해서 쭉 계속해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거의 그렇죠. 거의 10년이죠. 그러니까 확장기가 굉장히 길은 거죠.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다른 거는 그때는 공급 과잉이었고 수업에 의해서 공급이 너무 많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급이 너무 없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신규 건축 회사들이 2010년 이후로 신규 주택을 거의 많이 짓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로 너무나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오다가 사실 코로나라는 어떤 전환점이 되면서 우리가 저금리, 양적 완화 시대가 되니까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공급은 또 반대로 늘어나지 못했잖아요. 공급망, 병목 현상, 부족 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연준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유효 수요가 많이 감소를 했지만 반면에 공급이 지금 수요를 따라잡을 만큼 초과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과거에 그 아픈 추억 때문에 많이 짓지 못했군요. 많이 짓지 못했고 또 공급망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공급 가잉 부분에 있어서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지금 현재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한 현재 시장 변동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균형 잡힌 시장으로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매수자 시장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지역마다 좀 다르게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지역 시장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따라 올리는 현금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값이 반값이 되고 진짜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앞서 더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워낙에 광활하고 그리고 50개 주마다 각각 주법과 규율이 틀려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부터 인구 유입이 이런 확립된 시장인 1선 도시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생 도시인 2선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신생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속화시킨 것이 코로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니까는 일단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다고 하는 안정성이었어요.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었잖아요. 재택근무, 원격근무라는 그러면서 굳이 비싼 지역에서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도심 중심보다는 도심 외곽 지역으로 사람이 몰렸고요. 지역 시장에서는요. 미국 전체 시장에서는 1선 도시에서 비싼 1선 도시에서 좀 더 경제성이 좋은, 살기 더 좋은 저평가된 2선 도시가 또 부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유효쇼가 아무래도 1선 도시에서 2선 도시로 많이 몰리게 됐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봤었을 때 202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역전의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2022년 뉴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 금리, 연준에서 금리를 자이언트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3년에 부동산 시장을 얘기를 한다면 이제는 리셋되는 부동산 시장이다. 그 말은 뭐냐면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시기부터 그리고 2022년 금리 인상 시기 전까지 완전히 비정상적인 시장이었어요. 미국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사상 최저 금리 그리고 완전한 양적 완화 시장이 반응할 때까지 통화량을 확장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장은 없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초저 금리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덧 익숙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받았을 때는 그 시장이 비정상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매물은 적고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반이라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의 주택도 평균 40%가 인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3년 현재 바라봤었을 때 연준에서는 조금이라도 금리는 더 인상을 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균형 잡힌 시장으로 되면서 다시 리셋되는 거죠.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이제는 예전의 시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온 그 시장이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라. 그러면은 인구가 유입되는 쪽은 당연히 유효수요가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인구가 빠지는 쪽은 유효수요가 더 축소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공급과 수요의 변화로 인한 가격 변동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는 지역 시장에 따라 가격 변동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확립된 시장의 일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 충동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시장은 균형 잡힌 시장으로 팽팽하게 긴장된 균형을 이루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일부 시장은 좀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유효수요가 증가하니 공급량보다 수요가 좀 더 많으면 가격은 살짝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23년에 미국 부동산 시장을 말한다면은 지역 시장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은 2년 반 동안에 심한 가격 경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현재 30년 고정 금리가 6.45%예요. 그러면은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에 금리랑 비슷하면 거의 더블이지만 또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비교했었을 때는 또 그다지 높은 금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데 많이 익숙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익숙함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앞서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항상 사이클로 바뀐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요. 침체라는 그 기간이 오더라도 침체기가 확장 기간에 비해서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또 고수들은 또 그러한 침체되는 기간, 짧은 기간에 본인들의 전략적인 방법으로 또 최대한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하철이라든지 일자리, 학군 이런 것들이 이제 집값의 주요 변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흐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미국의 집값을 좀 자지우지하는 그 요소들이 좀 있나요? 물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집값의 역량이 있어요. 입지 조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편익시설 그리고 교토, 그 다음에 학군 그리고 안전도 이런 것들이 다 역량을 주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항상 먼저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이유는 항상 가격이라는 것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가격은 오르는 거고 그리고 미래 가치를 예상할 때에는 미래에 향후 인구의 흐름이 계속해서 유입되는가 빠지는가에 따라서 수요가 공급보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내려가는 거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투자할 지역을 봤었을 때 향후 인구의 유입이 더 있을 것인가를 파악해야지만 나중에 팔려는 전략을 세울 때 당연히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구가 유입되는지 인구가 빠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미국에는 워낙 강할 하잖아요. 그러면 이삿짐센터 같은 경우도 50개 주로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라고 유홀이라는 큰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어디서 A라는 주에서 이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종착지가 어딘가 그럼 B라는 주다. 그리고 C라는 주에서 이사를 나가는데 이 사람들의 종착지는 어딘가 또 B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은 인구가 빠지네 어느 그런 빠진 인구가 어디로 가냐 이쪽으로 가네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신규 건축이 활발한 곳인가 그리고 향후 건축 허가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그 지역시장에 가시면 그 말은 뭐냐면은 허가 건수가 더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방정부나 주정부에서 봤었을 때 또는 신규 건축회사가 봤었을 때 미래 인구 예상황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인구가 더 늘어날 거를 감안하기 때문에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일자리 창출 지역이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또 쉽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임대 주택에 관한 데이터인데요. 공실률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은 공실률이 되게 없어요. 빈방이 없다 그래요. 또 어느 지역에 가면은 당장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한국의 아파트의 개념은 한 유닛을 소유하는 개념이잖아요. 미국의 아파트의 개념은 그 100개가 있는 유닛이면 그 전체가 다 임대거든요. 그래서 좀 틀려요. 그러면은 그 임대 아파트를 갔을 때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유닛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럼 많으면 어떤 거예요? 공실률 그렇죠. 빨리 안 들어온다. 아니면은 현재는 인구가 있지만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빈방이 없다. 당장은 입주 못한다. 한 2개월 기다려라. 3개월 기다려라. 그러면은 그만큼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주택에 관한 모든 그 웹사이트 모든 정보로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인데 진로우 닷컴이라든지 레드핀 닷컴 리얼토 닷컴이라든지 그런데 들어가면은 현재 이 지역에 주택이 팔리는 기간 기간이 짧으면 어떤 거예요? 거대가 활발한 거죠. 그렇죠. 인구가 더 많은 거죠. 유효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길어지면은 인구가 나가는 것보 나가는 것이 인구가 유입된 것보다 더 많으니까 이런 간단한 부분들로 우리가 보면서 어떤 시장이고 인구가 유입되는지 유출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규 건축이 활발한 시장인가 두 번째는 마그넷 시장인가 마그넷은 그 지역의 평균 성장률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서 인구와 회사를 끌어당긴다.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일자리 상출이 많은 지역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확립된 시장이라 그래요. 확립된 시장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도시 없고 그리고 더이사 신규 건축이 들어가기에는 땅이 없고 그리고 인구가 유입되지는 않고 그냥 거기서 확립된 상태로 있는 시장 그러니까 미래 가치 상승면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그냥 거기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시장 그게 확립된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규 건축이 활발한 시장이라든지 이런 자석 시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선도시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 달라스, 휴스턴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란타 그리고 노스캐로라이나 주에 있는 샬롯 이런 데가 신규 건축 할바 시장 마그넷 시장이라고 한다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 경우는 확립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니까 미국 부동산 등급을 ABC로 나눈다고 이거는 그냥 뭐 작가님의 회사에서 매기는 건가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ABC 등급이 매겨져 있는 건가요? 이거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딱 이거는 A다 이거는 C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좀 상대적인 평가 그 다음에 주관적인 평가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시장 전반을 읽어가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등급이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요. 같은 유형이라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임대용 아파트다. 그러면 유형은 같죠. 그러나 이 아파트는 등급이 A다. 그리고 저 아파트는 등급이 C다.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무실 건물은 A등급 여기는 B등급이다. 이렇게 등급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리스크와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등급의 투자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가요? 그거는 이제 투자자의 투자 전략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고요. A등급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그 다음에 최고의 마감제를 사용하고 최고 시설을 갖고 있고 최고 편익 시설을 갖고 있으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의 우리가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입자가 양질의 세입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최고의 입지 최고의 위치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밀집된 지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조금 더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고 편익 시설이 조금 더 부족하지만 완전히 부족하지는 않고 그게 B라면 또 C C 같은 경우에는 A, B에 비해서 모든 것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A라는 것은 누가 받아서 좋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죠. 비싼데 자본 한원률을 받았을 때 투자 금액에 대해서 사업 운영 이익으로 들어오는 한원되는 비율을 우리가 자본 한원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자본 한원률을 받았을 때 A등급이 가장 낮아요. 그러나 좀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이면 리스크가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안정적이면 리스크가 적지나 수익은 좀 더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자산 가치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팔 때 어느 정도 리스크가 덜하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고 B, C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전략에 따라서 엄청난 미래 예상 가치 상승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건물하고 가까운데 등급이 B예요. 이런 거는 사실 투자자들이 많이 노릴 수 있는 하나의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또 빌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편익시설이라든지 마감제를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임대료를 올려버리면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엄청난 자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전략적인 방법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A를 사는 게 아니라 B를 사겠죠. 그러면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자산 가치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본 환원율은 A에 비해서 B등급이 A보다는 좀 더 높아요. 그러나 가격은 A보다는 좀 더 싸죠. C는 또 마찬가지로 B보다는 가격이 좀 더 싸죠. 그러나 자본 환원율은 B보다는 좀 더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 환율이 적지만 조금 불안정하다 싶으면 자본 환원율을 더 높은 곳을 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치 상승과 자본하는 일이 반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A, B, C 등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리스크와 수익성을 나타내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B를 A로 만든다거나 C를 B나 A로 만들 때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가님이 책에서 써주셨는데 개선으로 자산가치 상자 만들 수 있다. 이건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요. 등급에서 얘기를 한 대로요. 우리가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레노베이션 플리핑 이런 것들 다 레노베이션 통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처음에 말을 꺼낼 때 그러잖아요. 부동산은 부동의 자산이면서 유형 자산이다.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개선을 통해서 쉽게 자산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부채를 활용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산가치 상승에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자산가치 상승 그 다음에 인위적인 자산가치 상승 이에요. 자연적인 자산가치 상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시장의 원리로 그럼 그럴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경우잖아요. 수요가 공급보다 적을 건 내려가지만 그렇죠. 이거는 그럼 어떤 게 필요하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리는 그렇죠. 그러면 시장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공부해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지느냐 그 원리인 거고 인위적인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전략적인 방법으로 자산의 가치를 단시간에 증가시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유형자산이니까 투자자의 자금만 가지고 개선을 통해서 자산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이니까 주로 현명한 투자는 부채를 활용하죠. 부채를 활용해서 개선을 합니다. 그럼 개선을 하면 현금 흐름이 덤더 높아지고 현금 흐름이 높아지면 결론 중 자산가치가 상승을 하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자산가치 상승의 예를 든다면 플리핑 다들 아시잖아요. 싸게 사서 고쳐서 비싸게 파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BRRR 이라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플리핑 우리가 단기 투자 잖아요. 고쳐서 빨리 파는 거니까 그런데 BRRR 은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의 하이브리드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BRRR 은 약자 인데 buy 산다 레노베이 그 다음에 레노베이 산다 그 다음에 렌트 그 다음 임대를 한다 그리고 DR 리파이낸스 한다 그리고 DR 은 리핏 이다 이러한 것이 반복된다 사실 이게 부의 원리 에요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건을 싸죠 싸게 그리고 레노베이트 하죠 고치는 거죠 그런데 플리핑은 고쳐서 팔잖아요 그런데 파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렌트로 돌려요 그러면 이때부터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렌트 그리고 리파이낸스 재용자를 한다 파는 전략이 아니라 재용자 전략이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한다 이것이 ABCD 매트릭스 하고 나중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원리인데 미국의 그 어 부동산 재벌 도날드 트럼프 그리고 로버트 기오사키 BRR 투자 다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거는 끊임없는 수동성도 창출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개선을 통해서 임대료를 올려요 그러면 현금이 늘어나죠 현금이 늘어나면 자산가치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원리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백채가 있는 백유닛이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한 유닛당 우리가 카펫을 바꾸는 거죠 페인트 다시 칠해요 그 다음에 캐빈을 바꿔요 그럼 한 유닛당 만달러가 들어갔다 쳐요 그러면 백기를 다 레노베이션 했어요 그러면 임대료를 한 달에 2,300 더 받아요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면 한 달 수입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곱하기 12개 하면 연 수입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출 나가는 수입이 적어지거나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공신률이 어떻게 돼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조건을 살고 싶어 하니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산의 가치는 급격하게 올라가 버려요 그게 수익한원법에 의해서예요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돼요 그러면 부채 활용해서 개선을 하고 개선을 통하니까 현금으로는 더 극대화할 수 있고 현금으로는 극대화하니까 자산가치가 인위적으로 높아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 자산가치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떤 부동산들에 있고 어디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부동산 유형들이 상당히 강범위하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거주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산업용 부동산 토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거기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거주용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따졌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게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이고요 자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뭐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이런 쇼핑몰 쇼핑센터 소매점 호텔 사무실 건물 이런 것들이 다 상업용 부동산이고 그리고 산업용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과 같이 사업 이득을 남기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긴 하나 특수 목적이 가미되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서 산업용으로 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류 창고 일반 창고 트럭 터미널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용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토지는 너무 강범위하고 광활해요 미국은 워낙에 크잖아요 그러니까 희소성 희소성에 따져서는 한국하고는 희소성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바이냐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국에서 얘기하는 땅의 개념하고 미국에서 생각하는 땅의 개념 너무 틀려요 미국은 땅에 투자를 잘 안 하죠 언제 오를지 모르는데 그걸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토지도 너무 강범위하죠 그것이 강물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는 태양열 태양열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기도 하고 빌보드 빌보드 크게 올리잖아요 그거를 위한 땅을 사기도 해요 그런 목적의 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수원을 위한 땅 농사를 짓기 위한 땅 그 다음에 이런 개발을 위한 땅 그리고 개발을 하는 것도 이것이 거주용 부동산이 들어갈 땅이냐 아니면 상업력이 들어가는 땅이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서브 디바이드 서브 디비전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랏 너무나 강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땅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한국의 개념은 좀 틀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전문 토지 전문 부동산인가 당연히 상당히 필요한 이제 그러한 강범위한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뜨는 부동산은 당연히 거주용 부동산 그리고 2021년도에 각광을 받았던 셀프 스토리지 물류 저장 창고 그리고 물류 창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뉴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주용 부동산 하면은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도 거주용 부동산이 거기에서도 세분화되는데요 일단은 단독주택 그리고 콘도 콘도 코업 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두플렉스 두 개가 붙어있는 주택 트리플렉스 세 개가 붙어있는 주택 포플렉스 네 개가 붙어있는 주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타운하우스 연립주택 이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부분은 우리가 네 개가 붙어있는 거를 포플렉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덧붙이면 다섯 개가 붙어있잖아요 거기서부터는 또 고주용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이 돼요 아 네 개까지가 주고 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도 네 개가 붙어있는 것까지를 고주용 주택이니까 모기지로 융자를 받는 거고 다섯 개가 붙은 것은 그냥 상업용 융자를 받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얘기 미국에서는 아파트다 그러면 전부 다가 임대를 얘기하는 거고 한국과 같이 아파트의 개념은 콘도예요 한 유닛당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 네 네 그런데 코압은 또 틀려요 코압은 한국에서는 없는 그러한 유형인데요 네 네 코압은 눈으로 볼 때는 아파트처럼 생겼고 눈으로 볼 때는 폰도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 이 건물은 콘도도 아파트도 아니라 코압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럼 코압은 비영리 법인의 지분을 그냥 사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아니지만 지분은 내가 얼마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파트는 보통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세입자라고 표현을 하고 콘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콘도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코압은 그 중간에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은 세입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완자나 소유주도 아니다 그 컨셉은 지분을 가진 자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통 대도시에 많이 위치되어 있어요 그럼 가장 많은 형태가 단독주택인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이 단독주택이고요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게 단독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그 다음에 콘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작가님의 말씀 듣고 아 나도 미국에서 부동산 한번 사봐야겠다 이러면은 그 취득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취득 절차요 네 취득 절차는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하고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 송금 네 그 과정이 다른 거고요 처음에는 지역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전통한 부동산 전문인을 선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융자를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 융자 승인서를 받으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은 본인 자금으로 다 부동산을 구입하겠다 그러면은 은행 잔고 증명서가 있으면 되죠 그리고 메모를 선정하시고 네 그 오퍼를 넣겠죠 네 오퍼를 넣으면은 매도자가 그 오퍼를 수락하고 그러면 이제 계약이 체결된다 그래요 음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은 매수자는 계약금을 송금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아 거기 미국에는 어 그 보통 제3자가 클로징 집행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클로징 변호사라든지 네 네 어떤 주는 에스크로 회사 음 어떤 주는 소유권 보험회사 음 다 틀려요 그러면은 에스크로 시스템이에요 네 네 네 그럼 그쪽이 송금을 하는 거죠 네 어 그리고 홈 인스펙션이라 그래서 주택 검사를 합니다 매수자가 주택 검사를 하는데 그것도 매수자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부동산인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전문가 아 네 주택 검사인 네 그렇죠 홈 인스펙터를 네 또 선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분은 객관적으로 어 코드에 따라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 적어주죠 그게 이제 리포트라 그래요 네 네 그럼 그거를 가지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어 쌍방간에 합의를 하는 거죠 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리고 나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각종 조건부에 관한 계약 부분을 또 어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를 하면 어 그리고 어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감정가 어 만약에 외국인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어 융자를 주는 은행에서 감정을 하잖아요 집감정 그 감정가가 어떻게 되느냐 네 감정가가 낫는 경우는 어 또 매도자고 한 번 더 합의를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또 다른 기타 등등 어 그 조건부로 달았던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합의를 보죠 그리고 어 최종적으로 바로 그 융자 모든 거래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네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중개인도 있고 이제 뭐 에스크로 서비스 같은 것도 이용해야 되고 이스펙터 홈 이스펙터 같은 거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토탈 그런 수수료들이 여러 명목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의 몇 프로 정도가 이른바 이제 중개의 모든 과정이 필요한 수수료라고 할까요 네 수수료 유리에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부동산 전문인 부동산 전문인의 수수료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틀린 게 뭐냐면은 한국은 그 매도자 측 매수자 측에서 각각 대표하는 수수료를 대신하는데 미국은 매도자 측에서는 커미션을 내지만 수수료가 있지만 매수자 쪽에서는 없어요 제로예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특히 국제 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지역성에 정통한 부동산 전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선임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투명한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부동산 전문인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 가정에서는 주택검사인이 들어와라 그분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융자 융자은행 아 이제는 융자은행이 들어와야 되기 차례내 또 어느 정도에는 감정사 주택감정사는 여차 융자은행에서 보내는 거지만은 그리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각종 또 무슨 검사를 할 경우 그럼 그 검사인들 또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잔금 치르고 클로징 마무리하는 단계는 당연히 클로징 변호사나 에스크로 회사 이런 데가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를 어차피 그 지휘자가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총 지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부동산인이 한 명이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전문가가 그들만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에 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작가님이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부동산 전문인들께서는 다 똑같은 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런 부동산 전문인하고 미국에서 생각하는 부동산 전문인은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인이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참여자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 외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상당히 갖춘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민감한 분이 세금 부분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취득할 때 취득세 내고 보유한도 재산세하고 고가하면 종부세 그리고 나중에 팔아서 이득이나 양도수세를 내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나요? 미국은 일단 취득세가 없어요 없어요? 네 없고 종합부동산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유세라고는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세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미국은 50개 주마다 주법이 틀리고 규율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듯이 재산세율 역시도 주마다 틀리고요 그리고 각 주에서도 틀려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방세예요 지방세 그러면은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집이 위치한 카운티 사무소 그러면 그 카운티의 세율을 적용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미국 부동산이 다비다라는 책에도 미국 50개 주의 평균 재산세율 그 표를 도표를 거기다가 넣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평균 재산세율 0.7% 정도 그리고 뉴저지가 좀 비싸요 뉴저지가 2.13% 거의 3배 정도 세가 나는군요 네 엄청 차이 나죠 근데 조자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똑같은 조자주인데도 카운티에 따라서 귀내 카운티는 1.19% 그리고 풀통 카운티는 1% 그리고 포스사이즈 카운티는 0.77% 같은 주인데도 각 카운티마다 틀려요 이게 지금에서 지방세라는 거예요 보유세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취득할 때 취득세 없고 그리고 보유세로는 종합부동산세 없고 재산세만 있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파생하는 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장기 양도소득이냐 단기 양도소득이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거주용이냐 임대용이냐에 따라서 틀려요 자 일단은 거주용일 경우에는 5년 최근 5년 동안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1인 기준 1인 소유자 기준으로는 25만 달러까지 세금 면제를 받고요 부부 통합으로는 최대 50만 달러까지 면제를 받고요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했어요 투자용이죠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에 1년 안에 내가 매각을 한다 그러면은 본인 소득 기준으로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대 37%까지 적용을 받고요 근데 장기 양도세율로 돌려버리면 또 양도세율이 낮아져 버려요 그건 1년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본인 소득 기준으로 0% 15% 최대가 20%에요 많이 차이나죠 최대 37에서 최대 20% 그러면 소득의 기준이 뭐냐 그것도 제가 미국 부동산이다라는 책에 넣어놨는데 1인 독신이에요 그리고 연 소득이 4만 달러에요 그러면 1년 이상 장기 양도소득세율로 적용을 받는데 그러면 또 내는 세금이 없어요 이게 소득이 다 틀려져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평생 동안 연기할 수 있는 제도 계속 안 내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국세청 세금 코드 1031에 의해서 동용 자산 교환이라는 인센티브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평생 동안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하는 것도 안 내는 게 아니고 면제는 아니고요 연기를 한다는 건데 연기를 하는 횟수도 제한이 없어요 이 사람 한 번만 해야 된다 두 번 그게 아니라 한 번 해도 되고요 다섯 번 해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A를 팔고 B라는 동종의 자산으로 판 돈이 가는 거죠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제3자의 103인 회사에 통해가지고 재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연기되죠 그럼 다섯 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연기된 세금은 납세자의 사망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상속에는 납세자의 연기된 세금에 대한 채무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원리거든요 이런 제도를 미국의 부자들은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또 임대소득 부분에서 우리가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부분에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소득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 부자들은 그럼 그것도 않네요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커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는 재산세 또 세금공제가 되고 만약에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 상한에 들어가는 이자 부분 세금공제가 되고 각종 운용지출 세금공제가 되고 거기에 가장 큰 인센티브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27.5년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39년 동안 세금공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해에 소득이 너무 크다 강가상각으로 어차피 세금공제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부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상층보다도 세금을 더 적게 내거나 거의 안 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 두 가지 하나는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부분에서 동용자산교환 두 번째는 임대소득에 관해서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말씀하신 게 만약에 5억 주고 한국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샀으면 이게 7억이 됐다 2억의 양도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2억을 가지고 다른 아파트를 사는데 쓰면 여기에 대해서 양도수세율 하나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죠 5억으로 샀는데 팔면 7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7억이면 이거를 그냥 팔아버리면 세금 내고 자산도 없어지는 경우고 이거 자체를 동중자산 교환을 해버리면 7억이면 7억이거나 7억보다 더 큰 걸로 갔을 때 그러면 7억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어찌됐든 그러면 이거를 팔았을 때 내가 들어간 게 만약에 5억인데 7억이 됐으니까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안 내는 거고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산이 이제 늘어나는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다 좋은데 그럼 나 지금 현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런단 말이죠 미국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는 전략이 아니라 선호되는 전략은 재용자 전략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시 대출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인데 7억이 됐어요 그럼 동중자산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동중자산 교환 싫고 그냥 팔고 세금 내고 나 그냥 현금 좀 가지면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 부자들은 파는 전략이 아니라 재용자 전략을 쓰는 거는 뭐냐면 5억에서 7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현금 인출 재용자를 받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자산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 내가 2억을 또 꺼낼 수가 있어요 현금 인출한다고 들죠 그러면은 현금 인출을 한 2억 가지고 또 다른 수동 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재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럼 거기에서 또 수동 소득이 들어오죠 그럼 원래 자산이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융자를 생성했죠 그리고 현금 인출을 했잖아요 현금 인출을 한 부분은 또 세금 면제예요 우리가 팔면은 현금 나오면은 세금 내지만 그리고 또 새로 생성된 융자 부분에서는 대출 이자 부분은 또 세금 면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산은 정식 지키고 세금 나갈 거를 안 내면서 지키는 거죠 그것이 로봇 기호사키가 말한 부자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수입, 지출, 자산, 부채 그리고 현금 흐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세금과 부채를 잘 활용해야 한다 하고 로봇 기호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원리가 제가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미국 부동산의 핵심 원리 미국 부동산 부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원리 그거를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라고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통 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부채를 활용하고 그러면 부채를 활용한 걸로 현금 흐름을 극대해라 계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극대화되면 궁극적으로 인위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상승되는 것이고 자산의 상승이 되면은 세금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나갈 거로 지킨다 그래서 수입은 증가하는데 나가지를 않잖아요 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ABCD 매트릭스인 거죠 작가님이 들어보니까 로봇 기호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쓴 내용들이 확 와닿네요 이제 정리가 되죠 그것만 딱 보면 뭔 말인가 대강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로봇 기호사키가 말하는 건 부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지금 제가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전에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미국 부동산을 알려면은 핵심 원리 네 가지는 알아야 되죠 자산 가치 상승 그게 A, appreciation 이라고 표현하고 세금 부분 세금 인센티브 활용해야죠 그래야지 자산은 증식하고 세금 내면 없잖아요 그렇죠 세금 안 내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세금 혜택 베네피트 C 현금으로 캐시플로우 D 부채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를 ABCD 매트릭스로 한 거예요 그럼 기억하기 쉽잖아요 똑 떨어지네요 진짜 똑 떨어지죠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실전으로 하느냐 그건 거예요 저는 21년 동안 1300제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자들을 활용하는 건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수동 소득의 끊임없는 상출이에요 그러니까 로봇 기호사키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얘기하기를 부자들은 수동 소득을 끊임없이 사용한다 반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BRRR 투자도 결론적으로는 buy 사고 레노벳 한다 그 플리판 똑같잖아요 그리고 렌트를 준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렌트를 준다 그리고 리파이넌스 한다 아까 현금인치 재용자 파는 전략이 아니라 재용자 전략을 통해서 자산을 지킨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리핏 그러한 투자는 반복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작가님이 그러면 하시는 일이 어차피 부동산 투자 중개 이쪽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이거 이 영상을 보면 한국 분들이 관심이 생겼어요 그럼 작가님한테 그냥 돈을 입금해 주면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그냥 작가님 영상 보고 나도 로봇 기호사키처럼 미국 부동산의 제도와 세금 제도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한번 투자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단 얼마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 투자금으로써 그리고 작가님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 외국인 용자라는 부분을 활용하신다면요 본인 자금은 구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40%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40만불 40만불짜리 주택을 먼저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16만불 그 정도 자금이 있으면 된다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자본을 가지고 투자는 시작했고 취득은 잘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가 사실 중요해요 보유 과정 보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하고의 시스템이 좀 다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미국에서도 그래요 뉴욕에 있는 기관투자자나 전문투자자가 조지아주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산관리회사를 먼저 선임해요 거꾸로 가죠 우리가 보통 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렇죠 그렇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동네에서 취득하고 내가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 전문인에게 맡기든지 그러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형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리고 등급에 따라 틀려요 그러면은 부동산 전문인이라도 그분의 그분들의 전문이 틀려요 이분은 상업용 근데 상업용 중에서도 호텔 이분은 산업용 산업용 중에서도 뭐 창고 이분은 토지 이분은 고지용인데 고지용에서도 이분은 임대용 부동산 전문 뭐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자산관리회사도 틀려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부동산 전문인을 만났는데 그 전문인이 집도 이렇게 취득하게 해주고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메인트너스도 하고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산관리만 해주는 그 전문인을 고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는 그러한 회사를 그냥 운영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 그러면 전문적으로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적으로 맡길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나 자산관리팀이 있는 회사 선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매각하는 부분 매각하는 부분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출구 전략이라고 그러죠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팔고 세금 내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거를 지속해서 갈 것인가 이러한 출구 전략을 먼저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작가님 다 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아 저희가 미국 부동산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안에 자산관리팀이 있고 사후관리팀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투자팀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회사 안에 전문 법률 상담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적이면은 오랜 기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건 좀 쉽게 얘기해서 단도 지휘적으로 해요 그냥 작가님 영상 보고 책 보고 나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현금이 얼마 있어야 돼요? 한국 돈으로 그냥 한국 돈으로 가장 적게 지역마다 틀리죠 물론 어떤 데는 고비용 지역은 굉장히 비싸고 최소 비용으로 최소 비용이요? 1억 6천에서 2억 정도면 시작할 수 있다 2억 정도면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구독자 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서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시야를 넓히고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넓혀서 입지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회에 도전해 보시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경제적 자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 부동산의 다비다의 저자 김효지 작가님 보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변화 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 봐주실 구독자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